마약 투약 혐의로 어제 체포된 오재원 전 프로야구 선수, 대리처방 의혹으로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마약류를 사려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수 쳐주시고 욕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오재원으로 뵙겠습니다. 어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 오재원 씨. 경찰은 오 씨의 과거 마약류 약품 대리처방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마약류 약품을 사려다 신고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병원 관계자와 함께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건 실제 투약과 상습 여부입니다. 지난 10일 경찰은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강남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집에는 오 씨가 있었고 여성은 경찰에 2022년부터 오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오 씨는 마약 가니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 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추가로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어제 체포한 겁니다. 경찰은 오 씨가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